이 정도로 무안 스태핑 하시는 건 어떠세요? 물어봐요. 내가 어제 질병을 청량하고 그리고 자영위원회, 위원장님하고 복지사관 이런 분들 어제 거기 와서 회의를 했는데 내일 아마 총리 주제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거니까 거기서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. 거의 너무 많이 묻는데? 그래,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. 괜찮으면 이거 앞에다가 나중에 내일도 하실 거예요. 뭐 이거야 하나 안 되겠어요.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이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십시다. 그래요. 다들 주의 많이 하십시오. 이제 정말 많은 안된다. 저는 어떻게 보자? 자리에 잊지 못한다.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바닷가